7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암송할 말씀 잠원 18장 10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해수론을 낳고 해수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호보암을 낳고 루호보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바스를 낳고 요사바스는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문하세를 낳고 문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리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루파벨을 낳고 수루파벨은 아히우스를 낳고 아히우스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라아사를 낳고 엘라아사를은 마딴을 낳고 마딴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위까지 열내되요 다위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되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되더라 아멘 평범한 사람의 족보는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족보는 감동을 주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첫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묘사하고 왕의 족보로서 예수님의 호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의도는 예수님이 다위랑의 적법한 후계자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위대의 자손님이 증명되었고 마리아와 결혼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이 실제로 다위대의 아들 즉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원수들에 의해서 거부되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영광과 권능 가운데 나타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라고 말씀하면서 일반적인 유대인 족보와는 상당히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4명의 여자 다말, 라합, 룻과 바세바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들 중 3명은 주한제를 지은 죄인이고 둘은 이방민족에 속한 이방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이 4명의 여인들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제마하는 인간들과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모든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그들이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왕이든 총이든 상관하지 않고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사람의 아들들인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는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오니 이 복을 누리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위해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오 상속자로서 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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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